3쿠션 국회는 역시 국회일 뿐 당구에서 이 3쿠션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게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 우리 일상사에도 꽤 많은 도움이 될 때가 있다. 병톱에서 차도 살인직에도 이와 비슷할 테고 우회 전술도 마찬가지다. 상대를 칭찬할 때도 공격할 때도 유용하다.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간접적 접근이 더 효과적이란 말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처럼 나 스스로를 내세울 때도 내가 잘났어. 아무리 외쳐봐야 사실 아무도 알아주질 않는다. 반대로 내가 다른 일을 끼워주고 또 그가 나를 끼워줄 때 더 나 자신을 홍보하는데도 효과적이란 말이다. 상대를 공격하거나 나무랄 때도 마찬가지다. 실제 내 경험담이다. 젊은 직원들 가운데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를 직접적으로 나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불러서 엉뚱한 직원의 얼굴을 보면서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면 실수를 저지른 이도 곧 자신을 나무란다는 것을 안다. 또 엉뚱한 공격을 받은 이도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그게 자기를 나무라는 게 아니란 것도 바보가 아니면 알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에게도 경계가 된다. 실제 큰 실수를 저지른 친구도 오히려 스스로 반성하고 배려에 감사하게 된다. 좀 엉뚱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지금부터가 언론이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 패킹 사장에서 민경욱 의원이 유창한 영어로 연설을 했다. 이에 대한 칭송도 대단하다. 뭐 잘했다. 딱 거기까지는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 민경욱을 칭송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역시 그 국계도 믿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연설의 도입부에서 그의 아버지가 625전쟁통의 하우스보이였고 화장실도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도 나와서 KBS의 워싱턴 특파원도 했고 메인뉴스 앵커까지 했다는 개천에서 영난 케이스인 자신에 대해서 장황한 얘기도 했다. 심지어 지금 영어로 연설하는 자신의 모습을 아버지가 보신다면 자랑스러울 것이라는 얘기도 했다. 그리고 전임 대통령의 대변인까지 했다는 얘기만 했다. 그리고 곧바로 4.15선거 얘기로 넘어가면서 본인의 지역구 인천의 사례만 언급했다. 최소한 그가 제대로 된 민경이라면 최소한 그가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있었던 민경 중에 하나라면 자신을 모셨던 분이 왜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2017년 3월 31일 이후 1430일 동안 옥중에 갇혀있다는 언급 정도는 애써야 했다. 그래야 인간이다. 그리고 너희 미국의 보수들도 자칫 경계를 늦추면 지금도 트통이 온갖 건으로 기소되고 있듯이 트통 또한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줘야 했다. 단 1분만 할애했어도 충분할 텐데 그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국계의 한 마리일 뿐이다.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이 큰 정치인으로 점핑할 수 있는 기회도 살리지 못하는 그저 그런 민견일 뿐이라는 게다. 나 같았으면 최소한 아래와 같은 내용은 언급했을 것이다. 나는 한국의 지난 4.15 총선 이후 오랜 시간을 미국에서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희대의 선거를 미국에 널리 알리고 싶어서였다. 자칫하면 미국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미국은 보수는 똑같이 똑같은 숙법으로 당했다. 내가 모셨던 대한민국의 전임 대통령은 한국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었고 대한민국을 가난해서 탈출시켜 세계 강국으로 이끈 기적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었고 대한민국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 청렴했던 분이다. 그녀는 지금 1430일째 옥중에 갇혀 계신다. 미국은 한국의 선거를 나몰라 하다가 똑같이 당했듯이 지난 4년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 갇혀 계시는데도 무관심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온갖 빌미로 기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미국의 보수들여 정신 바짝 차리시라. 보수의 축제니 이런 말도 하지 마시라. 이 미국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보기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이다. 라고 이상은 민모의 얘기가 아닌 만약에 나였더라면 하는 가상의 글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스스로 더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가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우면서 스스로를 낮출 수 있었다면 그녀를 옥중에 갇힌 보수의 여전사임을 더 강조했더라면 그런 걸 쓰리쿠션 전략이라 한다. 승부 걸지 않는 남자는 매력이 없다. 시오노 나나미 시오노 나나미